All right. Unit 6 입니다. I can't live without you. I can't live. Can은 조동사인데 cannot의 줄임말이 can't이죠. I can't live. 난 살 수가 없어요. Without you.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am a sea turtle. I am. 나는 a sea turtle. 바다 거북입니다. Oh my. LG. Grow on my shell. LG가 grow. 잘하다. 성장하다. 이런 말이죠. 어디 위에서? My shell. 내 껍데기. 내 등 껍데기에서 자라고 있어요. 자라요. 이런 말이죠. They can. 저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They can make. 그들은 만들어요. Me. 나를. Sick. 아프게. 자. make라는 동사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좀 약간 다른게 있어요.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make야. make. 그 다음에 목적어죠. 그 다음에 목적보호. 자. 우리가 이제까지는 목적보호에 이게 동사원형이 쓰일 경우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목적보호에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해석은. 주어는 목적어가 형용사가 되게 만든다. 형용사 이게 만든다. 자. 목적보호가 목적보호니까 얘네도 관계 있잖아요. 얘네 둘이 똑같게.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만들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 내가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이죠. They는 LG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사원형과 make는 투부정사 못쓰죠. 동사가 와야 될 때는 동사원형만 올 수 있고 또는 형용사가 와서도 똑같이 해석이 된다는 얘기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하지만 I'm alright. 난 괜찮아요. Some fish. 어떤 약간의 물고기들이 클린 청소합니다. My shell. 내 껍데기를 등껍데기를 청소하지요. 자. fish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fish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아요. 이것도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 그래서 the fish are 이렇게 여러 마리일 때는 fish are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OK. 네. 그들은 come 와서 eat 먹어요. The algae. 그 LG를 먹어요. LG가 이제 그 바닷속에 사는 하류동물이래요. OK. uneat. 그것 위에 있는.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my shell이 되겠죠. 내 등껍질 위에 있는 것을 먹어요. LG는 입니다. great. great good for them. 자. 아주 멋진 음식이 되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멋진 음식이 되죠. 이렇게 되면 뭐야 그러면요. 자. fish이지. fish. 자. 이 문장 전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의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냥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OK. 자. alright. 좋습니다. 또 다시 이어서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I am a carrier crab. 자. 나는 carrier는 운반하는 걸 말하는 거죠. carrier crab입니다. 자. 뭘 운반할까요? I carry. 나는 운반합니다. A sea urchin. A sea urchin은 성게를 말하는 거에요. 뾰족뾰족 남아있는 까만 애 있잖아요. 성게. 나는 성게를 운반한 지요. 어디에? On my back. 내 등에. Be careful. 조심하세요. It might. 자. might가 나왔는데. 자. 이 might라는 녀석은. 자. 현재나 과거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할 때 might를 써요. 이것도 역시 조동사에요. 조동사. 가능성은 can도 있고 may도 있어요. 할 수 있다. 뭐 해도 좋다. 뭐 읽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might가 may의 사실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might가 현재나 과거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표현할 때 might를 씁니다. 자. it might 그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오죠. 다음에. it might sting. sting은 쏘다. 콕 쏘는 거. 그것은 당신을 쏠 수도 있어요. 쏠지도 몰라요. 이런 말이죠. because of 다음에. 뭐 뭐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because of 다음에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자. because of the sea urchin. 자. 그 성게 덕분에. 성게 때문에. 성게 때문에. no one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attack. 그건 뭐지. attack. 공격하다. 나를 공격할 녀석은 아무도 없죠. 이런 말이에요. 성게가 확 쏠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the sea urchin. 자. 성게는 thanks me. 나에게 감사하지요. 나에게도 감사하기도 하죠. 나도 지금 성게를 도움을 받긴 하지만 성게도 나에게 감사한답니다. 이런 말이네요. 왜냐하면 it gets a free ride on me. 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전에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get on. 어디어디에 올라타다. 어디에 타다. 엘리베이터에 타다. 내리다는 get off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get이 여기 있고 on이 여기 있어요. 바로 이 단어 나와 있는 그 뒤만 바라보면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먼 시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get on. 탑니다. 나를 탑니다. 이런 말이죠. a free ride는 무료로. ride on은 어디에 올라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get ride on. get ride on. 이렇게 해도 좋아요. 자. free ride on. 그것은 나에게 무료로 탑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것까지 볼까요. where does. 어디에서 does a carrier crab. 그 carrier crab은 어디로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a sea urchin. 성계를. 어디로 이동시킨다는 말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when, 언제, does a pearlfish. 이건 pearlfish은 아직 밑에 있는데 아직 안 배웠군요. 어쨌든 먼저 해볼까요. 언제, does a pearlfish. 자, pearl은 뭐죠? 이거는 pearl은 뭐예요? pearl. 우리가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진주. 진주가 바로 pearl입니다. pearl. pearlfish. 진주 고기라고 할까요? 숨습니다. hide in a sea cucumber. sea cucumber는 이제 바다. cucumber는 뭐예요? 오이죠. 바다 오이. 바다 오이라는 물고기 종류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해삼을 말하죠. 해삼. 자. 모르는 단어를 많이 배우는데. 해삼. 자. 언제 그 해삼 안으로 숨습니까? 이런 표현인데. 자. 그건 뭐 뒤 밑에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좋아요. I'm a pearlfish. 나는 진주 물고기입니다. I go. 나는 가요. inside 안쪽으로. sea cucumber. 이 sea cucumber 안으로 들어갔네요. 언제? when, I am in danger. 내가 위험을 느낄 때. 자. when을 앞에다가 쓰고. I'm in danger. be in danger은 위험에 처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I. 나는 숨어요. hide. 어디 안에? in there and get food. 그곳 안에, there가 부사로 쓰일 때, 부사로 거기에 라는 부사로 쓰이면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부사는 앞에 전치사가 안 받거든요. 여기서는 명사 그것이라는 명사를 받았다고 치고 또 구체적으로 그곳 안에 라고 해서 in there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곳 안에 숨고 그리고 get food 음식을 얻습니다. 숨기도 하고 음식도 먹나 봐요. This way, 이런 방법으로 the cucumbers inside, the cucumber의 안쪽에서, the cucumbers 안쪽에서, 안쪽은 get clean, 안쪽은 어떻게 돼요? get clean, get clean은 이제 깨끗해진다 이런 말이죠. 자, get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많이 쓰여요. get 플러스, 플러스 형용사로 쓰이면요. 형용사로 쓰면 형용사 되다.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be 플러스 형용사랑 똑같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get cold 그러면 추워지다. 이게 동사의 역할은 get cold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get well 그러면 좋아지다. 몸이 좋아지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get clean 그러면 깨끗해지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it can also breathe, breathe. 자, 이건 동사예요. breathe. 이것이 이런 바람이 나요. the, the. 그래서 그것은 또한 숨 쉴 수도 있어요. in fresh air. 자, breathe in fresh air. 그러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다.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다라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breathe in fresh air. fresh는 신선한 이런 뜻이죠. breathe in fresh air. you know what? 그거 알아요? sea cucumbers, sea cucumber는요. shoot, 쏴요. 우리가 shoot 할 때, 축구 할 때처럼 싸서 밖으로 쏴내요. 뭐를? their organs. 진짜요? organ은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말하는 건데 장기를 바깥으로 쏴요. 언제냐면 they are in danger.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their organs, 그들의 장기들은 are poisonous. 아, 그렇구나. poisonous는 독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장기가 독이 있어서 위험할 때는 쏴서 장기를 쏘았는데 살아났나 보네요. 재미있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학습이 좀 덜 된 것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ствен